음악에 왜요? 왜요? 아? 우리 같이 같이 먹으러 가 자, 우리 같이 먹으러 가 자, 우리 같이 먹으러 가 너는 뭐해? 너는 알지? 저는 그냥 먹으러 가고 싶어 태일이 너무 좋고 왜 이리 왔던가? 안에서 놀아? 너는 봐봐 우리 방금 사진을 찍고 우리 방금 사진을 찍고 아니요 아니요, 처음에만 네, 최근에 전화가 없어졌어요 최근에 전화가 없어졌어요 네, 최근에 전화가 없어졌어요 지금 전화가 없어졌어요 왜 전화가 없어졌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이곳에 끄고 전화상마다 물을 통해 야, 이제야 물을 제거하고 물을 씻어 물을 씻는다 물을 씻어 야채에 화장실이 어떻게일까?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. 아이고, 너무 놀라고 하죠. 가기 전에 설명해줄게요. 아, 아이고 또 한杯 물을 다 먹게 해 너가 이렇게 말해 한 년 전에는 내가 많이 도와줄게 내가 말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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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한 개 더 잘하는 것 같아 한글자막 by 한효정